여러분, 잔치. 잔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죠. 배가 고픈 시절에는 명절날이 되면, 또 아버님 생신이 되면 흰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기쁨의 잔칫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잔칫날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잔치는요, 개인 생일 잔치와 같은 작은 잔치 모임도 있겠고요. 또 마을에서 열리는 마을 잔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가 있거나, 월드컵 4강 같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국가적인 잔치가 벌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잔치의 사이즈와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도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넘쳐나는 정말 잔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말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동참하시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태국에는요, 왕이 미워하는 신하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게 뭐냐면 하얀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하얀 코끼리는요, 워낙 신성시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로 하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얀 코끼리는 너무나 신성시 되어서 함부로 노역을 시킬 수도 없고 부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수의사가 있어야 되고 전문 요리사까지 두어야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왕이 준 하사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하얀 코끼리를 선물로 받으면 겉으로는 왕이 주었다 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경사를 치르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집안 거덜났다 생각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늘 충만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잔치가 나와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요. 이 가나 지역을 가보면 여행 특산품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초콜릿이라고 하던데 초콜릿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가나 지역의 대단한 포도 생산지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요. 그냥 상업적으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나 하면 혼인잔치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거기 가면요. 여행 상품이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보이신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이것은요. 이정표, 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 정도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세기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되었다고 하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표적에 대해 논하라라고 하는 주관식 문제였대요. 여러분 원래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는요. 답을 어느 정도 길게 써야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줄 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은 이 대학 창립 유래 전설이 된 답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쓴 학생의 이름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대학생 때에 신학 교수들이 낸 이 답에 이렇게 답을 해서 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줄짜리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답 쓰고 나갔는데 이게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물질의 본질까지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도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잔치와 같고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도요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종종 비유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첫 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잔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좋은 것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잔치의 흥이 깨질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핸드폰 광고 그때 당시에 서로 얼굴 보면서 화상 전화를 할 수 없었던 때에 처음으로 그것이 개발이 돼서 광고가 나왔던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 번째 할머니 생신잔치가 열렸고 다들 기뻐하는데 외국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 손주들이 화상 전화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순간 이 100번째 할머니 생신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썰렁해졌던 분위기였던 그 여러분 광고 기억나세요? 저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실수 이거 하면 전체 분위기가 또 썰렁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행동 자체도 그 잔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분위기는 아주 황당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식에 웬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서 신랑 붙잡고 운다. 이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잔치의 흥을 깨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잔치집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지금처럼 하루 이틀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진행되기도 하고 두 주간 동안 계속 잔치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금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가서 포도주를 쉽게 사올 수 있는 시대적 상황도 아닙니다. 이웃집에 숙성된 포도주를 대량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하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잔치집을 연 집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 그 가문의 파워를 나타냈기에 한 집안의 잔치는 그 집안의 자존심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흥이 깨어지는 일이고 잔치집 주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주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면 이 잔치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가나 혼인 잔치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결핍의 위기,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인생의 잔치를 펼쳐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원하는 것은 풍성한 삶이여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결핍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정도의 차이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위기의 상황이 그래도 소망이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은 그 현장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문제의 중심, 위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질 수가 있고 도무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위기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세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었고 결핍도 많았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크게 인정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콜리아스를 무찔렀다고 바로 그가 승격해서 놀라운 지위를 누리면서 왕의 그 다음 주자로 인정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 그저 미친 척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 자식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수많은 비참함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결핍 많은 인생,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인생의 최종 고백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집에 위기가 생겼지만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잔치집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죽겠네, 죽겠네 하지 아니하고 죽겠네, 죽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위기가 있지만 그 중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죽겠네, 죽겠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광야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메마른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광야 인생이에요. 결핍이 있고 좀 부족한 것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광야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과 동행을 거부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에 비록 광야에 척박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푸른 초장이 되고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요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문제, 그 위기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는요 서울이기는 했지만 좀 서울스럽지 않은 그래서 언덕 위에 연립주택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교회에서 사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많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겨우 있는 그런 사택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날은 괜찮은데 눈이 오는 날이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교회까지 내려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눈이 내리는 주일을 이제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이제 2개월도 안 된 아이를 제가 안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산후조리를 막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딱 안고 그리고 점퍼에 자크를 딱 올리면서 또 그 앞에 난 큰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하고 한 손에는 또 제 아내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니까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내려오는데요. 정말 정말 미끄러워서 땀이 그냥 온 몸에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교회에 내려왔는데요. 제 점퍼 안에 이 아기는 아빠의 그 수고를 아는지 그냥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 봐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태한 길을 걸어가도 그 위태한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를 몰라도 돼요. 주님이 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점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모친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해결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마리아는 문제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아뢰해야 할지를 아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성모를 중보자로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아뢰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 자신의 소원을 아뢰해요. 아니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께 찾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위기가 있고 결핍이 있다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다 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아뢰할 줄을 믿습니다. 결핍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간절함도 커야 합니다. 소경 바드메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한 거예요.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답변을 한번 보면요. 신통지 않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거절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가장 자연스럽고 또 인간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이 단어라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답변은 좀 냉정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냉정한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답변이 냉정하고 냉담하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알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빠르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반응이 내 속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기도가 그때 침묵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변화받고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도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린 딸의 어머니 수로본익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격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역시 아들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냉담한 반응 앞에 그저 마음 상하고 등 돌리며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더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더 힘껏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말 생뚱맞은 답변을 하십니다.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극복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하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하인은 바로 옆마을에 가든지 이웃집에 가서 모을 수 있는 만큼 포도주를 모으는 방법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요. 여러분 돌항아리는 당시 가정에서 정결규례를 위해서 담아놓는 이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밖에서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손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정결규례를 위해서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물론 하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순종했다는 걸 봐야 돼요. 7절에 보면 악위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위까지 채웠대요. 여러분 당시엔 수도꼭지 틀면 알아서 물이 채워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명령을 따라했다면 대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물까지 가서 길어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악위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져다 주었다면 주었을 때의 연회장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구질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연회장이 나를 물매기냐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로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자신의 논리로 말씀을 제안하지 마세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자라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똑똑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순종자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별 볼일 없어 보여도요. 하인들과 같이 종로로 타는 그런 하인들이나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결되었고 또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모심으로 또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 기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넘만히 더 원합니다. 넘만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원합니다. 넘쳐나게 해주실 줄을 향한 내 속에 달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